내전으로 모국 아르메니아를 떠나 네덜란드로 이주한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난민 파이터 드라그 아르메니아 오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 파이트 스타일이 공격적인 털을 찌른다 배운의 파이터에게 행운을 드라그 댄스 한국 첫 상룡 전차죠 전차 탱크 같은 강한 강대와 제가 노력해서 같이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설레죠 한국 맥스의 별 이수환 명문 연세대학 시절부터 태연의 두각을 나타내 국내에서는 무적의 힘을 자랑하는 이수환 그러나 세계의 벽은 높아 수많은 고배를 맛보아 이런 수환이 세계로 웅비하기 위해 손을 뻗은 것 전 맥스 세계 왕자 마사토가 연습하고 있던 실버올프즈 이곳에서 올해 맥스 일본 왕자 나가시마 제노츠 유이치로와 함께 꿈을 쫓는다 한국의 황락이 소완에 장례에 꼽은 태양 교수 미래에서 지금이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제가 운동하고 이런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영구의 일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잘해서 적어도 한국에서라도 꿈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세계 챔피언 언덕의 인데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